창조주 하나님은 예수님 이었습니다 로고스 예수 창조주 하나님 함께 계셨고 처음부터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창세기 1장 1절 등이 주 내용 말씀이 되겠습니다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처음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In the beginning, God greeted the heaven and the earth 처음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었습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로고스 앞에 호 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게 되면 특별히 누구를 지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 로고스 하게 되면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로고스라는 말은 말하다, 말씀, 소리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 로고스 하면 말씀하는 자, 그분은 예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 로고스는 언제부터 계셨던 분입니까 언제부터 계신 분입니까 처음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헬러를 보겠습니다 호 로고스 하게 되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면서 함께 계속 와 내려 가시겠습니다 En, Arke, En En, Arke, En En은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사용되는 말로서 뭐뭐 안에 가까이에 뭐뭐에게 뭐뭐서로 말미야마 뭐뭐 가운데 뭐뭐 동안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Arke, Arke 시작, 처음, 원천, 통치자, 권위, 지배, 관할, 세력권, 본래, 태초, 위정자, 초보, 태초, 근보, 위정자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En, Arke 하게 되면 처음에 또는 태초에 라는 말이 됩니다 En, Arke, 처음에 En, 동사로서 기본형 현재 직설법 단수 1인칭 에미입니다 뭐뭐시다 존재하다 발생하다 현존하다 뭐뭐시다 존재하다 발생하다 현존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 로고스 말씀이입니다 그리고 En, Arke, En, Ho, 로고스 말씀이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En, Arke, En, Ho, 로고스 태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En, Arke, En, Ho, 로고스 태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호, 로고스 말씀이라고만 보심이 아니라 정관사 호가 특정인을 지정하게 됨을 간과하여 본다면 호, 로고스는 예수님을 지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En, Arke, En, Ho, 로고스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라고 보아도 틀림이 없는 듯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호, 로고스는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이상하게 됐네 En, Arke, En, Ho, 로고스 En, Arke, En, Ho,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호, 로고스 말씀이라고만 보심이 아니라 정관사 호가 특정인을 지칭하게 됨을 간과한다면 호, 로고스는 예수님을 지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En, Arke, En, Ho, 로고스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라고 보아도 틀림이 없는 듯합니다 호, 로고스 호, 로고스는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카이, 호, 로고스, 엔, 프로스톤데온 카이, 호, 로고스, 엔, 프로스톤데온 여기에 여기에 프로스는 뭐뭐와 함께 뭐뭐에게로 뭐뭇을 향하여 영어에서 볼 때 with 해당되는 말입니다 톤데온 톤데온 할 때 톤 톤은 그, 이것, 저것 그녀, 그것 등을 뜻하고 있습니다 데온 데온 은 데오스 하나님 갓 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카이, 호, 로고스, 엔, 프로스톤데온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호, 로고스입니다 카이, 호, 로고스, 엔, 프로스톤데온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호, 로고스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장 2절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라고 밝히고 있으니 하나님 오토엔 엔 알게 프로스톤데온 영문으로 말을 한다면 그 사람 워스 인 더 비기닝 윗가 그 셈 워스 인 더 비기닝 윗가 오토엔 암 알게 프로스톤데온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호로고서는 밤에 무엇을 처음에 무엇을 하였을까? 호로고서는 처음에 무엇을 하였을까?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레시트 처음에 시자 첫 열매 태초 으뜸 장자입니다. 엘로임 엘로임은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재판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샤마임 하늘과 천지, 천하, 공중 등을 말하고 앳, 자신, 이것, 그것, 엘레츠, 엘레츠, 땅, 하늘, 반대되는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 바라 여기에 우리는 레시트 레시트 처음에 처음에 레시트 엘로임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세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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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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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로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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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에 바라 바라 이 말은 창조 하다 생산 하다 만들다 짓다 개척하다 등의 말입니다. 바라 이 말에 조금 신경 써야 할 것은 이 말은 미 왈로 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신 것이 완성되고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창조가 이 바라 이 말은 미왈로 형이므로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은 창조해 나갈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만드시는 일들 중에 마지막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을 건립할 일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 말이 쓰여 바라라고 될 것입니다. 이 미왈로 형 어제도 존재하였고 오늘도 존재하고 내일도 존재한다. 이때 그 존재의 바라바라라고 기억하시면 정말 재미있는 히브리의 시제 중에 하나 놀랍습니다. 호 로고스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하늘과 땅을 만드셨을까? 호 로고스는 다시 말하려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을까? 로고스, 로고스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뭘 만들고 조작하고 조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은 거예요. 말씀으로 And God said, Let there be right. And there was right.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Let there be right.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And there was right. 빛이 있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 그 말씀대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로고스는 말씀, 말하다, 소리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로고스는 누구입니까? 지금까지 몇 번씩 이야기하고 나온 말입니다만 로고스는 하나님입니다. 카이, 데오스, 앤, 호, 로고스 카이, 그리고 카이 데오스, 데오스 하나님은 호, 로고스는 태초에 계셨던 분입니다. 호, 로고스는 처음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호,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호, 로고스는 곧 하나님입니다.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샬롬 살아 역사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계셨습니다. 그 호, 로고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나의 죄를 용사하시르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시고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